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자족의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족의 기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희가 마지막 자족에 관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왓슨이 규칙을 쭉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나면 1년도 넘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자족의 기술이 끝이 나고요 다음번에는 존버전의 철로혁정 번역판도 있고 많이 있지만 철로혁정을 원어로 우리가 읽고 또 같이 해설도 좀 하고 원어로 읽는 거죠 원어를 같이 읽으면서 존버전의 신학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왓슨이 자족하기 위한 지침 혹은 아니면 규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처음에는 Advanced Faith라는 말은 믿음을 진작시켜라 혹은 아니면 믿음을 증가시켜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보면 Increased Faith에서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려면 믿음이 커야죠 이런 면에서 이제 믿음을 진작시켜라 믿음을 키워라 믿음을 증가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Label for assurance에서 확신을 위해서 노력하라 이런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관계죠 나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에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단계를 이야기할 때 믿음은 시식동의 신뢰 확신이라고 말할 때 신뢰가 쌓이면 확신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확신이 점점 이렇게 드는 거죠 믿음의 확신 혹은 아니면 뭐 이거를 구원의 확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확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어떤 언약의 관계에서 나오는 어떤 확신 혹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떤 확신 그 확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자족하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로 그 get an humble heart에서 겸손한 심령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 없는 그런 존재인지 그래서 사도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깨닫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어떤 크기 혹은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자족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keep a clear conscience에서 깨끗한 양심을 유지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정결 거룩함 이것을 늘 유지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유지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는 learn to deny yourselves에서 자기부정이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을 배우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의 어떤 욕망을 죽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기쁨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나친 슬픔, 지나친 어떤 쾌락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즐거움을 잘 이렇게 유지하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그런 방법 혹은 아니면 규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rule 6에서 여섯 번째 규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much of heaven into your heart 해서 당신 마음 속에 하늘에 많은 것을 이게 깨트라는 것을 얻으라 아니면 당신의 마음 속에 간직해라 이런 식으로 보답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많은 것을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마음 속에 간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주 갈 수 있다는 것이죠 much of heaven에서 이건 결국 영적인 것들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spiritual things satisfy 해서 영적인 것들은 만족을 준다는 거죠 우리를 만족시키는 이게 이 땅의 것은 있다가도 없고 또 때로 부족할 수 있고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것들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주고 우리를 만족하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죠 the more of heaven is in us the less earth will content us 여기 보면 the more, the less 나오죠 비교급이에요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하면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여기는 less이니까 덜 뭐뭐하다 이런 말이죠 the more of heaven is in us 그러니까 하늘이,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있으면 이런 말입니다 더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the less earth will content 해서 땅은 덜 만족스러운 것이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 하늘의 것이 더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땅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좀 부족해 더, 그렇죠? less는 이제 little, little의 비교급이죠 little less list에서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점점 적어진다는 거예요 만족하기에 그런 말이죠 하늘의 것이 더 우리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이 땅에 좀 더 적은 것들이 만족이 될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Even as one stays the love of God, he thirsts as much quench it towards a sublunary thing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면 한때,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이때는 한 번 맛본 사람은 이렇게 번역하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맛본 사람은, 그죠? He thirsts as much quench it 하면 그의 목마름이 많이 이렇게 quench이라는 것은 말하면 갈증이 해소되는 겁니다 갈증이 해소된다는 거죠 원량에서 towards sublunary things에서 Sublunary라는 건 원래 루너, 루너라는 것이 빛이 진짜 달 같은 거, 해 같은 건데 Sublunary 하면 밑에 있는 거예요 조금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로 비교하면 달이 Sublunary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해와 달빛에 비교하면 이 땅에 있는 빛 같은 것은 바로 Sublunar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하냐면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그의 목마름이 좀 빛이 덜한 것들을 향해서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는 그의 갈증이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보면 달빛이 별로 이렇게 필요 없는 것처럼 달빛이 있으면 예를 들어 촛불이 별로 필요 없는 것 이런 정도 비교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이 땅에 그 사랑보다 좀 부족한 것들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갈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열망, 세상에 대한 욕구가 해소가 되는 거죠 The joy is of God's spirit, a heart-feeling and heart-sharing joy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즐거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즐거움은 마음을 충족시키죠 마음을 채우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즐거움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내용을 잘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즐거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어떤 즐거움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즐거움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 안에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heaven begun 하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시작이 돼요 성령의 그런 즐거움이 누린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당의 것들이 좀 부족해도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And shall you not be content to be in heaven? 우리가 천국에 있으면서 우리가 만족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All get a sublime heart 여기서 sublime이라는 것은 지고한, 숭고한 보통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는데 혹은 아니면 장중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sublime heart 하면 여기서는 숭고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위에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seek the things that are above 위의 것들을 찾아라, 추구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쫓는 그런 숭고한 마음 고귀한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말입니다 Fly aloft in your affections Aloft라는 것은 이게 뜨는 거예요 당신의 감정에서 fly aloft 하면 높이 나르는 겁니다 당신의 감정에서 높이 이 말은 이렇게 보면 되죠 위의 것을 찾고 당신의 감정이 이 땅의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저 높은 곳에서 당신의 그런 그 어떤 감정의 어떤 만족 같은 걸 찾아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Thirst after the gracious and comfort of the spirit 성령의 은혜들과 위로들을 이렇게 열망해라 말이죠 마치 그 사슴이 신혜물을 찾는 것처럼 갈망하라는 말일 때 thirst after 그죠 뭣뭣을 갈망하는 거 그죠 목말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그런 은혜들과 위로들을 갈망해라 이렇게 표현하죠 The eagle that flies above in the air 그죠 하늘을 높이 나는 마치 독수리처럼 독수리는 They are not the stinging of the serpent 뭘 두려워하지 않죠 뱀의 sting 이라는 것은 물리는 겁니다 뱀이 물리는 건데 그 뱀이 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늘 높이 나는 독수리는 뱀의 독 보고 나는 뱀에 물리는 것을 그죠 두려워하지 않죠 The serpent creeps on its belly 뱀은 배로 기어다녀요 And things only such creatures They go upon the earth 땅 위를 가는 그죠 땅 위를 돌아다니는 그런 그 피조물 피조물만 이 물죠 그래서 sting 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탁 쏘는 겁니다 뱀에 물어가지고 독사에 물려서 죽거나 상처를 입거나 하는 그걸 말하는 건데 search edge는 뭐 뭐에 뒤에서 걸리는 겁니다 뒤에서부터 이렇게 걸리죠 땅 위를 기어다니는 땅 위를 다니는 그런 어떤 동물들을 혹은 피조물들을 창조물들을 이렇게 쏘거나 무는 거죠 근데 높이 하늘을 위에 다니는 하늘을 알아다니는 독수리는 뱀에 물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땅의 것들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갖게 된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어떤 분화 명예 권세 뭐 이런 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죠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면 This content is a self and this thing is only an earthly heart 그렇죠 This content 하면 이제 자족하지 못하는 거죠 자족하지 못하는 것은 오직 그 땅의 마음 earthly heart 땅에 속한 마음을 쏘는 그런 혹은 아니면 무는 뱀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불평이라는 것 자족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뱀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은 어떤 뱀이냐면 이 땅에 속한 마음을 무는 뱀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이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면 결국은 그 불평이라는 그 이 뱀이 와서 꽉 물어버리는 거죠 그런 그런 식의 이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동과 고모라에서 이제 로세처 같은 경우 그런 경우죠 하나님의 천사가 소동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로세처가 이제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때 이제 소금기둥 소금기둥이 되는데 그 소동과 고모라에 대해서 열망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찾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을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보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을 보고 가는 것이 신앙이죠 그런데 요즘 보면 그게 안 되는가 자꾸 문제에 자꾸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땅의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 보면 하늘에 속한 영혼 Unheavened soul 하면 앞에 하고 대조를 이루죠 앞에는 Earthly heart 땅의 것을 추구하는 마음 이라면 Unheavened soul 그러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영혼은 Death with eagle flies a lot 하면 독수리가 높이 나는 거죠 높이 나는 그런 독수리처럼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Find abundant in us in God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충분히 풍성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enough라는 것은 충분한 거고요 충분히 풍성한 것을 발견하죠 뭘 주는 contentment 자족을 주는 and it's not stung with a care than it's quiet to the world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어떤 불안 불안에 물리지 않는 겁니다 쏘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헤븐니스 헤븐니스 소울이라는 것은 하늘 위에 높이 독수리처럼 높이 하늘을 하는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어떤 풍성함으로 인해서 자족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이 땅에 있는 어떤 염려나 불안에 쏘이거나 물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기술 자족에 어떤 갈 수 있는 지침에서 왓슨은 여섯 번째로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당신의 영혼에 하늘의 것으로 채워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많이 채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의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을 하늘을 날 때 그 때 땅의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Rule 7 자 일곱 번째 규칙입니다 Look not so much on the dark side of your condition as on the light 해서 저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not so much as 있거든요 이것은 뭐뭐 하지 않고 뭐뭐를 하라는 이런 말인데 여기서 보시면 on the dark side of your condition 당신의 이 상태의 혹은 조건의 어두운 부분을 보지 말고 이런 말입니다 뭘 보라고요 on the light 밝은 부분 dark side 와 light side 가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족하려면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과 사정에서 어두운 부분 더 dark side 을 보지 말고 더 light side 밝은 부분을 봐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not so much as 이런 말이에요 not so much as as a가 아니라 b 이런 말인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상태의 어두운 면을 보지 말고 밝은 면을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God has check out his privacy is white and black in the pillar of a cloud head is light side and dark 잘 보시면 checker 라는 말입니다 checker checker 라는 말은 우리가 checker 무늬 이렇게 스코틀랜드 에 가면 check로 된 옷이나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스코틀랜드 전통 문양에는 checker 체크라는 색깔이 이렇게 서로 줄무늬로 해서 이렇게 체크로 계속 반복되는 걸 말하는 건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를 흰색과 검은색으로 마치 체크 옷처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white 는 밝은 면 블랙 은 어두운 면 하나님의 섭리에는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다는 거죠 as the pillar of a cloud head is light side and dark 하면 구름 기둥이 밝은 면 과 어두운 면 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를 마치 체크무늬 처럼 흰색과 검은색이 교체되도록 만드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당신의 상태에 밝은 면을 보라는 겁니다 밝은 면 estate 라는 말은 여러가지 의미를 써요 재산이라는 말도 있고요 real estate 하면 부동산 부동산 말하는 거고 상태라는 의미도 되죠 여기서는 컨디션 정도로 번역해도 돼요 당신의 상태에 밝은 면 어떤 상황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요 누가 풍경의 어두운 면을 바라보겠는가 이런 말이죠 랜드스케이프는 풍경이거든요 풍경의 밝은 면을 보지 어두운 면은 뒤에 가려져 있는 거죠 밝은 면을 보는데 누가 풍경의 어두운 면을 보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Suppose you are cast in a lawsuit there is a duck sign Suppose 추측해보자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입니다 당신이 lost 하면 말 그대로 소송이 걸린 거죠 소송이 걸렸다고 생각해보자 there is a dark sign 그건 어두운 직면이죠 yet 하지만 그러나 이런 말입니다 you had some land left there is a light sign 당신에게는 약간의 땅이 남아있다 그것은 뭐라고요 밝은 면이죠 소송이 걸렸는데 그건 어두운 면이죠 그런데 약간의 재산이 남아있다면 소송이 걸릴 만큼 뭔가 땅이 있다면 그거는 밝은 밝은 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몸에 질병이 걸렸어요 there is a dark sign 그것은 어두운 어두운 면이죠 but 하지만 grace in 당신의 영혼에 있는 은혜 there is a light sign 그것은 뭐예요 밝은 직면이죠 그러니까 몸에 질병이 걸린 것은 어두운 면이지만 몸에 질병이 걸림으로 당신의 영혼이 더 이렇게 당신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면 그 자체는 밝은 면이다 이런 말이죠 we have a child taken away there is a dark sign 아이가 아이를 잃었어요 그죠 그거는 뭐죠 어두운 면입니다 my husband lives there is a dark sign bright sign 그런데 당신의 남편이 살아있다면 그죠 사고가 나서 아이가 죽었는데 그건 어두운 면이죠 그런데 당신 남편이 살아있다면 여전히 그것은 밝은 면이다 참 이게 어렵죠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데 왓슨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이걸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 17세기의 그런 유아생존율 이나 사망률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옛날에는 그 유아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가령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웬행 같은 경우도 그 10명인가 낳았는데 9명이 다 어릴 때 다 유아 사망했거든요 그리고 딸 한 명 남았는데 딸도 20세 좀 넘어서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신학자고 그리고 당시 영국 최고의 그런 신학자요 또 설교가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 자녀의 축복을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인간의 평균 수명이 청교 당시는 한 40세 정도 밖에 안 됐어요 베스트나 이런 것들이 저는 극복이 안 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게 다반사죠 그 속에서 아이는 죽었지만 남편이 살아있다면 그 자체는 밝은 면이다 요즘에는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워낙 사람도 오래 살리고 유아 사망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편에서 보면 이게 너무 좀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충분히 곧면으로 권고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사실 이런 것 자체도 시대적인 그런 상황을 반영하는 겁니다 심지어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전신학이라는 것도 진리는 바뀌지 않지만 진리가 표현되는 방식이나 적용될 때 보면 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이생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다양하죠 자 보시면 조금 긴데요 하나님의 섭리들이죠 이생에서 이생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various 하면 다양합니다 represented by 하면 뭐뭐로 인해서 대표가 되는 거예요 대표라는 말이 있다는 말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뭐라 그럴까요 나타나듯이 이런 정도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The speckled horses among the mattel trees just were the red and white 하면 이게 이제 크라이아에서 스가리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붉고 흰 그 mattel trees 하면 이거를 이제 우리말 생명에서는 화석류나무 이렇게 번역했어요 화석류나무라는 것은 붉은색과 흰색이 교체되는 그런 그 이 건데 이거는 앞에 홀시스 그게 낫겠다 화석류나무 사이에 붉고 흰 줄이 있는 점박이 말들 있죠 이렇게 보시면 표현하면 돼요 너어저 스펙클더 홀시스 하면 점박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화석류나무 사이에 붉고 흰 점박이 말 이 말이 나타내듯이 이런 말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붉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정도로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게 이제 스카리아 1장 8자리에 나오는 그 일종의 그 상징이죠 상징은 애원 같은 데서 나오는 환상 속에서 본 건데 red and white 자체가 mercies and afflictions are interreven 입니다 그래서 말을 봤는데 말이 흰색과 붉은색이 섞여 있어요 이렇게 그거를 이제 환상 중에 화석류나무 사이에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흰색과 붉은색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건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어떤 그 자비와 그 고통이 함께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보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그죠 또 하나님의 그 자비 속에서 심판이 같이 같이 있는 그런 정도 이거는 이제 그 스카리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떤 미래의 어떤 환상이죠 하나님의 어떤 심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이제 바벨란 포로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 심판하지만 그 속에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요런 면에서 보면 Merchies and Afflictions 라는 게 자비와 고통이 같이 Interroben하면 섞여서 짜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작품을 그의 일을 스페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박이로 하신다는 거예요 체크 체크무늬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이게 이제 같이 섞여 나간다는 거죠 섞여 나가면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비단길 꽃길만 가는 건 아니죠 때로는 가시밭길로 걸어야 되고 때로는 광야를 걸을 때도 있죠 산으로 표현하면 산 꼭대기에 있을 때도 있지만 골짜기를 갈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같이 가요 그래서 10편, 23편에서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진할지라든지 골짜기도 나오죠 원수의 상 앞에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 할 때 이 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뭘 잘했을 때 주는 상이 아니고요 밥 먹을 때 상이에요 밥 먹을 때 그래서 유진 피터슨 같은 경우 그걸 이제 해석할 때 전쟁도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식스코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섯 가지 코스 요리를 그 상을 차려주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원수의 앞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수들에게 애워 쌓일 때도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상을 베푸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푸짐한 그 요리를 제공해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다면 자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늘 우리에게 어떤 the light side만 향한다는 거죠 밝은 면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는 the dark side도 있어요 어두운 측면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아 하나님의 어떤 그런 때로는 어떤 고통 같은 하나님의 고통도 있고 또 어떤 훈계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어떤 자비와 은혜와 이런 사랑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 하나님의 성품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게는 거룩과 정의 진노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사랑 은혜 자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If a man 좀 약간 멜막았네요 Got this speckless walk 다음에 Oh says one I won such a comfort 보시면 어떤 사람이 말해요 Oh 나는 저런 위로가 부족해 이런 말이에요 또 one한테는 부족한 겁니다 But wait all thy mercies in the village 그런데 저울에 놓고 당신의 모든 자비를 한번 무게를 좀 재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They will make you 당신을 자주 크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아 난 정말 저런 위로가 없어 라고 말할 때 당신이 하나님의 주신 모든 그런 자비를 저울에 달아 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옛날 보금상가에서 보면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신 주신 복을 세워봐라 이제 거기에 이런식의 표현입니다 If a man didn't want a finger Would he be so discontented for the loss of that as not to be thankful for all the other parts and joints of the body 자 보시면 So is not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Want a finger 하면 손가락 하나를 잃었어요 부족하다는 말은 손가락 하나가 하나를 잃는 겁니다 Would he be so discontented for the loss of that 그가 그 손가락 하나를 잃은 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It's not to be thankful for all the other parts and joints of the body 그죠 몸의 다른 모든 부분과 그런 관절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서 이런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손가락 하나를 잃었지만 다른 모든 부분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서 불평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손가락 하나를 잃었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라 왜냐면 몸의 다른 부분이 다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No candlelight side of your condition 당신의 상태에 밝은 면을 봐라 And then 자 그러면 그리고 나면 All your discontent should easily dispend 당신의 모든 자족하지 못하는 것 불평들이 쉽게 dispend 하면 해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밴들은 함께 묶는 거고요 dispend 해체가 될 거다 Do not pour open your losses but ponder open your losses 여기서 포어라는 말은 당신이 잃어버린 것 당신이 잃은 것에 대해서 막 집착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막 집착하지 말고 ponder open your losses 당신이 받은 자비에 대해서 ponder은 묵상해라 생각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think up 라고 비슷한 말이에요 당신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당신이 받은 자비에 대해서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What 뭐라고 Would you have no cross at all 어떤 나대로 나면 전혀 어떤 그런 십자가도 갖기를 원치 않는다고 이런 말이죠 어떤 고난도 갖기를 원치 않는다고 Why should one man think to have all good things when himself is good but in part 자 왜 어떤 사람이 그죠 생각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모든 좋은 일을 갖겠다고 이 말이죠 스스로가 단지 부분적으로만 선할 때 이런 말이죠 이 말은 무슨 게이냐면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선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다 보면 우리가 그 나라에 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항상 보면 이제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보면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선이라는 것은 단지 부분적인데 모든 사람 것을 다 갖고 싶어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갖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Why should one man think to have all good things when himself is good but in part 단지 부분적으로만 선한데 모든 사람 것을 다 가지겠다고 생각한다고 이런 말이죠 Or do you have no evil about thee who has so much evil in thee 자 보시면 당신 안에 그토록 많은 악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 아무런 어떤 당신에게 아무런 악도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다고 이런 정도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악이 많은 so much evil 악한 것이 많은데 이 땅에서는 악한 것을 전혀 경험하고 경험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죠 You are not fully sanctified in this life I would then think you to be fully satisfied 당신은 이 생에서 완전히 거룩해지진 않아요 sanctification은 거룩해 되는 거죠 우리가 sanctification이라는 것은 목표지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 이룰 수는 없거든요 사실 성화의 목표가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sanctification의 목표는 완전이거든요 완전 가령 창세기 19장인가요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세 때 나타나시죠 그래서 나는 전능하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을 하나님이 딱 요구하거든요 그게 이제 성화에 대한 어떤 모델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냥 그대로 꼬꾸라지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큰 민족을 일으키고 열방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일을 낳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타나셔서 말하죠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때 아브라함이 그냥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고 안에 사라 앞에서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죠 그때 하나님이 완전을 성화의 목표는 완전이죠 완전 우리가 그것을 도달하지 못하니까 꼬라지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제사제도 할래 할래를 주죠 할래 할래를 주는데 할래 자체가 우리가 성결해야 될 성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런 건데 어쨌든 우리 이 땅에서 완전히 우리는 거룩하게 되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완전히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말이죠 Why then How then think you to be fully satisfied 우리가 완전한 만족은 이 땅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빼놓고는 Never look for perfection of contentment Till there'll be perfection of grace 은혜가 완벽하게 될 때까지 결코 자족의 어떤 완벽함 완벽하게 만족하는 것을 추구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록펄의 원본은 추구하는 겁니다 록펄은 원본을 추구하는 거죠 추구하는 건데 여기서 perfection of contentment 하고 perfection of grace 이렇게 대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완벽한 은혜가 완벽하게 될 때까지 자족이 완벽하게 되는 것을 찾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들어가서 8번째 우리 그 규칙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Consider in a posture We stand here in a world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되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퍼션이 돼 자세입니다 자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 혹은 서 있어야 되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You are in a military condition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전투하는 그런 상태죠 밀리터리 하는 것은 군대 밀리터리 럭 하면 제복을 군복 같은 것을 밀리터리 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전사죠 전투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마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군사가 되죠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사도 바울의 영책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우리는 싸우는 전사로서의 어떤 상태죠 You are soldiers 우리는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그래서 디모델 전성과 거기서도 보면 우리가 군사로 모듭된 자는 병사로 모듭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나오죠 Now a soldier is content with anything 자 이제 군인 군인 군인은 군인은 어떤 것에든 만족을 한다는 겁니다 What the he has not his stately house his rich furniture his soft man his full table 자 여기 보면 what the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what the what if 만약에 엄마하다면 어떡하겠는가 이런 말이죠 what the 이런 말입니다 만약 그가 his stately house 하면 그의 어떤 안정된 집과 his rich furniture 그의 아주 폭신한 풍성한 어떤 가구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말이죠 그의 안정된 집과 그의 어떤 화려한 뭐 그런 가구와 his soft bed 그의 부드러운 침대와 his full table 그의 음식이 가득 찬 어떤 식탁을 가지고 못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죠 하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알죠 yet he does not complain 그는 불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사가 안정된 집과 그 다음에 화려한 가구와 부드러운 침대와 그리고 잘 차려진 어떤 식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전쟁터에 있는 군사는 불평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he can lie in a straw as well as down 하면 자 그는 바닥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자죠 as well as 는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뭐까지도 말입니다 보통 뒤에서부터 했다고 하면 돼요 그는 바닥에서도 잘 수 있고 바닥뿐만 아니라 어떤 집 더미에서도 그죠 잠을 잘 수 있어요 he minds not his latching 자 여기 보면 latching은 머무는 곳입니다 그는 그의 거처를 마인드라 하면 신경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but 신경쓰지 않고 his thoughts run upon dividing the spiral in the garland of honor that shall be set upon his head 자 그의 생각은 어디에 있냐면 스포이라는 것은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때가 노행물 이죠 어떤 노행물 혹은 아니면 전리품을 나누는 거 그죠 그리고 그의 머리에 씌어질 영광의 화관 그죠 갈란드라는 것은 화관입니다 멸류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의 생각은 그는 자신의 거처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그의 생각은 어디에 머문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냐면 전리품을 나누고 자기 머리에 씌어질 영광의 멸류관 어떤 멸류관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에 대한 바람으로 소망으로 그럼 뭐 하죠 어떤 위험한 것도 곳으로도 달려가고 어떤 역경도 견뎌내는 것에 대해서 content 자족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만족하죠 그래서 어떤 위험도 그럼 무릅 쓴다는 거죠 왜냐하면 노행물을 나누고 자기 머리에 씌어질 그런 어떤 영광의 화가를 생각하면서 그런 어떤 위험도 그 이 무릅 쓰고 어떤 역경도 참아내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Why not have sir to hear him complain that he wants such a provision 그가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런 여러가지 그죠 어떤 삶의 편안함 안락한 것 뭐 이런거 부족한 것에 대해서 그가 불평하는 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불합리한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And there's feign to lie out in the field 참여 기꺼이 그 이 들판에 feign feign은 willing 하고 똑같아요 요즘 현대영어에서는 기꺼이 못마하다 이런 말입니다 기꺼이 그 들판에 막 누우면서도 말이죠 그런 어떤 그 이 안정된 집이나 혹은 아니면 어떤 화려한 가구나 혹은 어떤 편안한 침대나 그죠 잘 차려진 어떤 식탁이 막 부족하다고 해서 불평한 소리를 듣는 것은 그게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absurd라는 것은 불합리한 겁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어 그 불합리한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한다는 것 들판에 막 누우면서도 그게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불평하면 그 자체가 얼마나 불합리한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토인은 군사죠 군사 He finds the Lord's battles 자 그는 하나님의 전쟁 주님의 전쟁을 싸우고 있어요 He is Christ 인싸인 배하라 인싸인이라는 말을 말하면 그 인싸인은 그 여러분 그 깃발 있죠 깃발 그걸 인싸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기를 인싸인 인싸인 대한민국 국기를 인싸인 태극기 말하는 거거든요 인싸인 하면 깃발입니다 깃발 그리스토의 깃발을 배럴 붙잡고 있는 사람이죠 군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토의 군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토인이라는 거죠 그리스토인은 군사예요 주님의 전쟁을 싸우고 그리스토의 군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죠 Now what though he endures hardfair the bullies fly about 그가 hardfair 하면 원래 fair라는 것은 요금 이런 거거든요 hardfair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지적하면 힘든 요금이죠 그냥 그대로 보장하면 그렇습니다 And the bullies fly about 하면 총알이 날라다니는 거예요 그죠 Now what blow hindures hardfair and the bullies fly about 보시면 그는 이제 그가 정말 그 hardfair 하면 제가 볼 때는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그토록 참고 그죠 그 다음에 총알이 날라다닌다면 어떠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 개의치 않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He fights for a crown and the apple must be content 그는 멸류관을 위해 싸우죠 그러므로 그는 만족한다만에 틀림없이 이런 정도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죠 우리가 어떤 포스처 어떤 상태에 서 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군사다라는 것을 알면 자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불의심을 받은 자의 그런 어떤 상을 바라보면서 온갖 어떤 역경과 인내를 참죠 그죠 참고 그리고 그곳에서 견뎌내는 겁니다 뭐 위에 거를 여기 보면 불의심을 받으면 총알이 날아가는 건데 그런 정도로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세컨드 두 번째 We are in a peregrine condition 자 우리는 peregrine 하면 원래 그냥 직역하면 이제 송골매 매 있잖아 매 날아다니는 그걸 peregrine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쉽게 설명하면 여행자입니다 나그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이곳저곳 날아다니는 정착된 곳이 없이 날아다니는 날아다니는 일종의 송골매 같은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peregrines and trawlers 우리는 술래자고 여행자들이다 제가 이제 다음 책에서 존버전의 철로역장을 같이 함께 원서를 읽을 건데 존버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그네로 술래자로 표현하죠 그래서 장망성에서부터 디스크션이라는 도시에서 실레스럴 시리라는 이 하늘 도시 그래서 장망성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술래하는 술래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학에서 보면 여행자의 신학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테올로기아 비아토레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틴어로 그래서 이게 여행자들이거든요 비아라는 말이 원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행자들 그래서 여행자들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신학은 여행자로서 하는 신학이죠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신학은 이제 우리 우리 신학 테올로기아 노스트라에서 우리 신학이기도 하고 여행자들의 신학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행자라는 것을 늘 우리의 삶에서 기억하면 자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A man that is in a strange country is contented with any diet or usage 자 보시면 자 낯선 나라에 있는 사람은 어떤 식사든 이 말이에요 diet or usage usage는 용량 보통 그래서 어떤 그런 다이어트나 혹은 아니면 용량에도 만족한 데 말인데 어느 정도의 어떤 식사의 부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만족한다는 그런 정도 표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할 때 보면 좀 부족해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만족한다는 겁니다 낯선 나라에서 He is glad of anything though he has not the respect or attendance as he looks for at home 자 그는 집에 있을 때 그가 추구했던 그런 어떤 존경과 혹은 아니면 attendance라는 것은 보통 어디에 이제 출석하고 이런 걸 attendance라 하는데 제가 볼 때 어떤 관심 뭐 이런 용도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았던 어떤 존경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말이죠 그는 어떤 것이든 즐거워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낯선 나라에 있는 사람은 좀 뭐 음식이 좀 부족해도 그죠 혹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부족해도 혹은 우리가 고향에 있을 때 받았던 그런 어떤 존경이나 어떤 관심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도 뭐 이런 정도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유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외국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뭐 좀 부족하죠 그리고 여행할 때 보면 뭐 가방 두 개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다른 나라 갈 때는 그것도 좀 오랫동안 살려고 갈 때는 뭐 한 사람도 가방 두 개 가져가는 겁니다 가방 두 개 가져가면 그걸로 다 끝나거든요 나머지는 거기서 다 채워야 되는 거고 또 한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노리던 어떤 특권이라면 특권이고 또 관심이라면 관심이고 뭐 대접이라면 대접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그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뭐 이제 요즘에는 옛날하고 많이 달라가지고 뭐 여행도 많이 하고 뭐 유학도 많이 하고 또 주재원을 회의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옛날 보다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차별로 있을 수 있구요 또 뭐 우리가 또 언어적인 어떤 제약이 있으니까 보면 그 바로 그냥 미국 가면 이제 휴가자는 바로 청각장애자가 되고 그쵸? 바로가 안들리고 그 다음에 이 벙어리가 말도 안나오고 그러면 그 그러거든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여갈 때 보면 관공사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렇게 영어 안되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 아주 공손하게 뭐 뭐 하는 거 아니거든요 바로 바로 통역하는 사람 데려오라고 바로 그냥 바로 잘라버리거든요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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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도 뭐 Can you speak English 이렇게 이런 거 없어요 영어로 그 사람 미국 사람 말할 때 Do you hear me? 딱 그런다고요 Do you hear me? 내가 말 들려 딱 그러는데 아니면 Next 딱 불러요 그 다음에 그 인터프리터 데려오라고 바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 그 관공사나 이런 데서 막 친절하게 막 영어 하실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거 없어요 바로 저도 그런 경험했는데 바로 나옵니다 Do you hear me?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 말 들려 이런 말인데 그런 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죠 그러면 He's content 빼먹었네 조금 보시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말입니다 He is glad of anything though he has not the respect or attendance as he looks for at home 그래서 그거 비록 고향에서 받았던 그런 어떤 관심 혹은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Noah is capable of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at place 그는 뭐예요 그곳에 고향에서 그렸던 그런 특권과 Immunities 하면 면책 특권을 말하는 겁니다 면책 그렇죠 면책을 Immunities라고 해요 원래 Immune이라는 것이 여러분 영어로 Immunization 하면 예방주사거든요 근데 Privileges and Immunities 하면 특권과 면책을 말하는 거예요 가령 대사 같은 경우가 이제 외국에 나가면 그런 대사로서 특권과 면책 이런 게 있거든요 면책 특권 같은 걸 말할 때 그때 이제 Consular Privileges and Immunities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사나 영사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어떤 면책 이런 걸 말할 때 Immunities를 써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그런 대한민국 시민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나 면책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게 여행 갔다가 한국 돌아올 때 보면 공항에서 들어올 때 되게 편하잖아요 한국 딱 들어올 때 근데 외국 나갈 때는 막 줄 쫙 쌓아야 되고 이민국 통과할 때가 굉장히 이게 다른 나라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정도 표현입니다 그는 자족하죠 그가 집에 돌아올 때 자신의 나라로 돌아올 때 그는 상속할 그런 유산으로 받을 땅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죠 그곳에서 그는 존경과 어떤 관심을 받게 되죠 어떤 명예와 어떤 존경을 얻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So it is with the child of God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에요 So it is with the child of God He is in a pilgrim condition 그는 나그네의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죠 I am a stranger with thee and the sojourner as all my fathers were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낯선 자이고 나는 여행자 소저는 여행자입니다 나의 모든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는 나그네 나는 여행자 나는 낯선 사람이고 나그네라는 거죠 나의 모든 조상이 그러했던 것처럼 보면 야곱이 한 말이죠 야곱이 보면 바로 앞에서 나는 당신이 볼 때 낯선 자고 나의 조상들도 여행의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그네로 살았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사실은 이제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판하기 쉽죠 사실 뭐 사람이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죠 보면 그래서 아무리 뭐 은행에 뭐 뭐 수천만 원 아니면 수억을 갖고 있어도 아니면 수백억 수천을 갖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죽으면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사람이 자족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죠 Therefore let a Christian be content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야 자족하라 이렇게 말하죠 He is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자 재미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He is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He is born of God and the citizen of the new Jerusalem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 나서 새 예루살렘의 시민 시민이죠 Therefore 그러므로 yet 그러나 He must be content 그는 뭐 해야 된다고요? 자독해야 되죠 You will be better when he comes into his own country 그가 자신의 나라에 이를 때 더 나아질 것이다 Better than good better best 해서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더 나아진다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 In a mendicant condition 하면 mendicant라는 말 나오는데요 mendicant라는 말은 여러분 그 닭발 아시죠? 닭발 이렇게 스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 아침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밥 같은 걸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봤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먹을 것도 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그걸 하는 사람들이 이제 mendicant라는 말은 닭발이죠 닭발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그 스님 같은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 저희 집은 뭐 교회 다니는 집인데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항상 스님들이 이렇게 오면 저희 집에 이렇게 쌀집 했거든요 양곡 쌀집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한 대빡씩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거 있으면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뭐 이렇게 주는 거하고 이게 관계없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mendicant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겁니다 요즘에 이제 뭐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불교 국가 같은 데서도 많이 하죠 이제 그런 건데 바로 이제 우리가 you are in a mendicant condition 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닭발의 상태에 있다는 말은 우리는 늘 우리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다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you are bagels 우리는 뭐라고요 거지들이라는 거죠 we are bag at heaven's gate 우리는 천국문에서 bag이라는 것을 말하면 이제 그 간청을 하는 겁니다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어떤 이 bag 하는 거죠 간청하는 그런 그 이 bagels란 말이에요 거지들이란 말이죠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other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이제 주기도 문화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주기도 문화에서 이제 그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매일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우리가 이제 기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꼭 거지같이 살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어떤 삶의 모든 환경도 지켜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만약에 집에 가장이 갑자기 쓰러져버리면 그 가족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사장님 입장에서 그럼 사장님은 이동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할 때 당연하죠 Give us 그러니까 사장님은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직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회사가 만약에 파산하거나 어려우면 100명의 직원의 이동할 양식이 달아나가잖아요 100명의 직원뿐만 아니라 가족 4인 가족 하면 벌써 그것만 해도 400명의 그런 식솔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잘 되기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사실 이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이동할 양식 속에는 Give us this day 그렇죠 그리고 this day 안에는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킹게임스에서도 보면 this day라고 되어 있는데 today가 아니에요 우리 그럼 저축하지 말고 매일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주기도문 가르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오늘날이 영화에서는 today가 아니고 this day예요 이 날 이 말은 오늘 먹고 죽을 것만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제공해달라는 것은 이 속에 어떤 저축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다 들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먹고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이 속에는 건강한 어떤 경제관리 이게 이 속에 들어있죠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러거든요 우리는 축척하고 그런 것보다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회사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애비비 같은 것들을 늘 축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사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그냥 하루 먹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이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도록 그렇죠 심지어 국가도 마찬가지죠 오늘 만약에 통치자나 혹은 국가가 경제관리를 잘못하면 국민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하루 먹고 사는 것 자체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제관리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죽이놈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 속에는 단체 그냥 오늘 먹고 그냥 죽을 거 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안에는 우리의 건강도 들어있을 수 있고요 직장의 어떤 안전도 들어있을 수 있고 또 뭐 더 크게 보면 어떤 국가가 파산해버리면 다 무너지잖아요 보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IMF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어떤 경제의 어떤 큰 흐름이나 관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인간의 어떤 탐욕에 대한 어떤 견제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일용할 이란 말 공동체적인 의미도 있고 이 속에 보면 이 속에 어떤 경계 같은 것도 그 속에 들어있죠 인간의 어떤 탐욕이나 어떤 개인의 그게 아니고 우리 우리라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라는 의미도 이 속에 사실은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기동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한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말 속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암치라는 건 구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제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죠 그러므로 어떤 것이든 우리는 자족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거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A beggar must not pick and chew 거지는 고르거나 선택하거나 고르거나 선택하지 않아요 He is contented whether or fuse 그런 거절에 대해서 자족하죠 만족해요 안 주면 할 수 없는 거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만 그 구함이라는 것은 무한대는 아니거든요 성경의 해석은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그 문맥과 그리고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메시지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세해석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유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날로기아 피데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소위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신앙이란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거기에 전제해서 성경 전체의 그런 메시지와 조화를 이루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룡을 양식 같은 경우도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보면 경제 원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하면서 이게 해석이 돼야지 그게 이제 바르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무시하거든요 어떤 메시지나 그 메시지가 선포된 어떤 정황이나 이런 걸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막 해석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막 해석하죠 신천지나 이런 데 성경 해석하는 거 보면 뭐 기장천외한 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바른 해석이 아니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Oh, hi do you mama that a beggar 왜 거지인 내가 불평하느냐 이 말이죠 And I fed out of the arms basket of God's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에 구제의 바구니죠 바구니에서부터 fed는 공급을 받는 겁니다 음식을 공급받고 우리가 먹을 것을 받는 우리가 그렇죠 왜 불평하느냐 불평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뭐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두 번 혹은 세 번 이 정도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빠 좋아하신 안 definit 감사합니다.